비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고점을 갭을 크게 띄우고 돌파를 했지만 장중에 주가가 쭉 빠지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대응 방향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오늘도 솔트룩스와 LS네트워크 이렇게 매수 진행해서 장중에 27% 22%까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당장 100%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모두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요. 우선 비올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오늘 하락에 걱정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갑작스레 빠진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실 때 주봉으로 보신다면 최근에 만들어져 있었던 전고점인 만원대까지 이 만원 가격대가 전고점이기도 하지만 라운드 피겨라는 심리적인 부담이 가장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만원대 가격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물량 소화가 되어야 되고 손박김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주가가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걱정하실 필요는 너무 없다.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게 된다면 8,500원부터 8,000원 부분까지는 신규 매수를 진행해서 특히 오늘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최근 이렇게 고점에 매수해서 이번에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도 평단가를 낮춰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비올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번에 마이크로니들 RF 보주파 관련 원천 기술에 대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일부 소송이 있었고 이 소송을 통해서 앞으로 순이익의 90%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정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비올의 마이크로니들 RF에 대한 매출 자체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국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일어난 일인 만큼 앞으로 비올의 매출이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부터 역사적인 신고가를 써내려갈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바닥까지 내려오고 지지받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하지만 이 비올 한 종목만 가지고 저점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오늘도 3월 15일 제가 장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지금 이 영상에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260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챙겨드렸습니다. 솔트룩스와 LS네트웍스 그리고 매수 이후에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도 타점 잡아야 되는지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LS네트웍스부터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매수 이후에 오늘 지금 상한가까지 올라가 주었는데 제가 22%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방송을 하고 있었던 시점까지는 22%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간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솔트룩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수 이후 거래대금 이렇게 크게 터져주면서 고점까지 27%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마감장까지 22%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여유있게 줬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확실히 들어올 수 있는 종목으로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불편할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제가 매일같이 8시 30분부터 켜서 어제 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새로운 재료가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직접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9시부터는 타점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모두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단타 종목만 가지고는 내가 시간이 좀 바빠서 대응이 어렵다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내드리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단타 혹은 스윙 종목으로 실제로 이렇게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실제로 쌓여가는 경험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고 어떤 종목을 낼 수 있는지도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했던 스윙 종목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5일에 알테오젠 8만원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여기 시간도 보시게 되면 제가 장전에 8시 4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날 2월 5일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뒤에 8만원 이하로 매수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8만원부터 15만원까지 8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스윙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차 매도가인 목표가 도달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 물량을 15만원에 매도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월 23일에 제가 엔캠에 대해서도 매수 진행해서 12만 5천원 이하 매수 목표가 2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50% 물량만 매도하고요. 왜 매수하는지 모두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은봉을 만들었음에도 주가가 그 다음 날까지 그렇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10만원을 지켜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이날 1월 23일에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엔캠도 마찬가지로 여기 4일 동안 저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엔캠도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12만 5천원부터 25만원까지 100%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수 이후 30만원 이탈하고 내려오는 시점에 저희가 27만 5천원의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머지 물량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면서 소통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하면서 피드백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우선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성 델타테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인 만큼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1월 12일에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6만원 이하 매수 목표가는 11만 5천원 아무래도 테마가 너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1차 목표가인 11만 5천원의 전략 매도 이후에 따로 제가 50% 물량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반등해 주었지만 이렇게 은봉이 빠질 때 마찬가지로 다음날 바로 받쳐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준봉 위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던 1월 12일부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매수 진행한 이후 손절가 이탈하지 않은 채로 11만 5천원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95% 가까운 수익을 저희가 내고 나왔다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주반도체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 12월 1일 제주반도체 7,5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2만 2천원까지 제가 마찬가지로 12월 1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11월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1월 5일부터 실제로 7,500원 이하의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7,500원 이하의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목표가였던 2만 2천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00% 넘게 거의 200%에 가까운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나왔다는 것도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서 저점부터 혹은 상승 초입부터 잡아간다면 스윙으로 이렇게 스윙 내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실시간 라이브도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